우리가 하자 그랬다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싸게라도 지금 물량 조금 없는 거 해야지 하면서 제가 썽을 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왜 싸도 이렇게 싸게 들이잖아 왜 싸냐고 물어보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고객님 안 그러세요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진짜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사실 이 방송을 런칭 때부터 보신 분들은 정말 이거는 대박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제품이거든요 엣지 여기서부터 민홍씨 끝에 있는 저지 스커트까지 모두 포함인데 제가 한번 이거는 사실 그냥 흔들어 드릴게요 흔들어 드릴게요 이게 앞에서 보시면 약간 저지 느낌이죠 근데 뒤에서 딱 보면 이거는 일명 여신블라우스 10호 우리 감독님 센스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진짜 이거는 저 감독님이 삼봉은 감독님이 수진씨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 정말 이 오빠 이제 감독님까지 영역이 넘어갔어요 눈 마주칠 때 보살 미소 나와요 얼굴에 감독님 건드리지 마세요 저만 괴롭히세요 자 이렇게 뭐해요 왜 감독님 보호해 되게 이상하네 아 웃겨 요거 네이비 기본으로 갑니다 롤업도 있고요 스타일이 똑같은 게 옐로우예요 약간 레몬하고 라임하고 있는 거 제가 이거 입었어요 요것도 이쁘다 잘 흔드시네요 태극기 힘차게 날려라 저기 약 좀 주세요 이 오빠 약 먹을 시간 내서 마취총 좀 쏴줘 이게 졸려가지고 졸리니까 잠 들어버려 이거 호일 블라우스는 우리 정설 선배가 임의용 방송할 때 되게 많이 입고 나온다 이거 되게 존나 하나 챙겨드려야겠어 그리고 요거 혹시 미친가봐 이것까지 같이 드려요 정설 블라우스 주머니도 있어요 뒤에 요런 것도 있는 호일 블라우스 같이 드리고 수진씨 웃기면 코 막고 있어요 그 모습 들라와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레이온이랑 모달 들어간 건데 옆쪽에 요런 망사 있고 뒤에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미정치 좋아하잖아요 이런거의 여자 아니 어떤 사람은 여기에 머리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상하게 나왔다고 여기는 여기에 머리 넣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여기 넣으시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치마 치마까지 치마까지 같이 드리는 총 6종의 구성입니다 48,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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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장을 같이 드리고 괜찮아졌어요? 빵 좀 때려줘 너무 웃기다 아니 저 오빠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 같아요 그쵸? 카톡으로 정신 차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저는 좀 가야 될 거 같아요 네네네 48,000원에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이거 두 개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진지하게 하려니까 진지하게 하세요 되게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되게 편안하고 좋았고요 옷 사이즈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약간 앞에서는 그렇게 좀 편안한 저지티 같은 느낌이잖아요 뒤를 딱 돌잖아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무슨 이너 꼬리처럼 이게 지금 뒤에 앞이랑 귀가 소재가 다른 거잖아요 약간 이거는 무슨 실크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보통 근데 저는 놀랬던 게 보통 이렇게 뒤가 쉬폰 같은 느낌 돼 있으면 يع오 네네네 그런데네